음악 수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정교육과정 해외이수특례학생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수의외과입니다. 수의외과를 통해서 물론 본과 그래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베테레니언 즉 수의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수의학 관련되는 연구소에서도 근무할 수가 있고 최근에 바이오계통의 비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지금 의외과가 물론 인기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매우 변했기 때문에 수의외과 지원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의외과의 특성은 대한민국에서 전공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국립대에만 수의외과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건국대학교가 사립대에 개설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국립대에서 개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학만 하면 수의외과 과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재정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등록금에 많은 혜택도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전교육과정 이수 즉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를 기준으로 수의외과 입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국에 국립대학교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데 유독 도중에서 경기도만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 국립대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만 사립대가 한 개 대학이 있으니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건국대학교가 사립대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수의대가 개설되어져 있는 대학임을 여러분이 알고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가 있는데 각 도는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지는 충청, 전라, 경상도가 있고 자체 통합도인 강원, 제주대가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강원대가 있는데 재국민 3년 특례는 물론이고 전교육과정 12년 특례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충청도는 충북대도 그렇고 충남대도 그렇고 유감스럽게 재국민 특례전형과 정교육과정 이수 12년 특례에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한정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전라도로 가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대 그리고 전남대 이 두 개 대학 역시 수의외과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받듯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수의대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경상도는 경북대학이 있고 경상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상대의 수의외과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을 모집하지 않고 있어요. 즉 경북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수의대는 국립서울대학교랑 사립건국대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제주에 있는 제주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국립서울대학교랑 사립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원래 정원지약을 안 받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국립서울대는 역시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학생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하면 되고 부모의 자격은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하면 그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서울대는 수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전용방식이 서류 100%를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회과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00% 서류로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서류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고 또 스펙이 어느 정도고 그 부분 것을 여기서 다 전달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훌륭한 GPA랑 학교 교과활동 그리고 비교과활동 그리고 본인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잘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SAT가 몇 점이어야 되느냐 특히 수의회과 쪽이면 AP바이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AP바이오의 점수가 몇 점이고 AP바이오를 비롯해서 몇 개의 AP를 해야 되느냐 많은 질문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그 부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학생의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서류 100%지만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면접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서울대학교 수의회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국대학교입니다. 권국대만 수의회과 사립인데 모집인원이 3명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요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특이사항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수의회과 순수 정원 외 학생 모집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래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라든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외국인 전형에서는 대부분 모집인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정 정도의 학력 기준을 맞춰놓고 그 이상이 된 학생을 대부분 뽑는 것이 원칙인데 권국대는 3명으로 제약을 해놓고 이것은 아마 전체 교육과정의 어떤 제약 때문일 겁니다. 이 점에 여러분이 유의해주고요. 자격 요건은 학생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고 부모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권국대는 전통적으로 3년 특례에서와 동일하게 필답 시험을 본다는 것이 12년 특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즉 영어 50점과 특히 수학 50점이 결합돼서 필답으로 3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유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필답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필답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만큼 권국대 수의대 준비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에는 없고 경상도 지역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수의외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방식이 면접 100%입니다. 즉 수의외과는 몇 개 대학이 되지도 않는데 다 전형방식이 달라요. 서울대학교는 서류 100%, 건국대학교는 필답 100%,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면접 100%입니다. 역시 모집인원 제약은 안 받고 자격요건은 학생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에 부모는 제약이 없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고 전형방식이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경북대학교 수의외과를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대학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는 또 어떠한 전형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단계 전형을 취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물론 면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1차 서류 몇 배수의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과 면접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즉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도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필답 봐가지고 합격, 불합격 끝납니다. 역시 경북대 수의외과도 면접 100%로 원스톱으로 끝나는데 유독 제주도만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로 토픽 6급이 필수적이고 이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면접 대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100% 이 기준이고 물론 어느 정도 일정을 마치면 면접장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면접 100% 2단계 이후서부터는 경북대와 동일한 면접 전형이 되겠는데 1단계에서 한국어 인정시험 토픽 6급이 필수다. 이런 점에 유의해 주고요. 특히 한국어 능력이 서툰 학생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입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집 인원의 제약은 없고 자격요건도 전교육과정 이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의학과 한국의 4개 대학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 학생 여러분들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형 방식이 4개가 다 다른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의학과는 미래의 동물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공의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모집을 하고 있는 만큼 동물에 대한 또 동물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접근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이나 또는 추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